안녕하세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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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어, 호시도 왔습니다. 둘이서. 네, 둘이서. 저희가 지금 팬싸인에 왔거든요. 여러분을 곧 뵙습니다. 근데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VIP으로 셋이서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보셨나요? 오늘 이제 첫 주가 끝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첫 주가 이렇게 줄었는데 앨범 발매 후 한 6일이 지났나요? 그쵸. 시간도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면서 너무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자연이 나온 것 같고 우리 캐럿도.. 오, 저 많이는 왔네요. 네, 좀 더 멀리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올 수 있게. 제가 들고 있으니까 뭔가 낚싯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look at all the global fans that are watching right now we're here at fansign but we're gonna go in soon. For all those people that can't come, all of those characters that can't come today, we're doing this meal for you guys.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지금 갈랐어요. 지금 갈랐어요. 아무튼 지금 환노사인카이가 사인카이가 지금 갈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재 회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새로운 기술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세븐 팀입니다. 오케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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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멤버들입니다. 네네. 네네. 그럼 우리의 멤버들을 만나러 갈게요. 정말 좋아요. 네네. 네네.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 뭐 해 순영아. 뭐 하니? 뭐 해? 어... 네. 뭐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다리야, 사다리. 수영이 어떤 장난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었네요.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홍 씨가 댓글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순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엄청 웃으세요. 어... 순영이는 담요를 입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비싼 담요야. 비싼 담요야? 이거 담요를 옷을 만든 거야. 진짜야? 어. 대박이다. 아이디어 좋다. 담요라기보단 저... 목... 아니면... 나는 약간... 나한테 피팅하는데 무슨 망토를 주시나? 이런... 담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는 레드카패트에... 레드카패트에... 뭐... 옷을 입어보니까... 아... 아... 막아주세요. 네. 댓글을 읽어볼게요. 좋겠다. 어...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주를 했어요. 첫 주를 했는데... 어... 어땠어요? 잘 보셨나요? 어땠어요? 나? 나는... 열심히 했지. 근데 무엇보다... 다 열심히 했지? 근데 어땠냐고? 아...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디노 제스처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제스처? 약간 갱구는 약간 그런... 아 싸이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디노도 또 이거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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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무슨 하트잖아요. 무슨 하트. 디노의 제스처. 이거는 전혀 다르다고. 어... 근데 현재... 쇼원도 있잖아. 내가 배려를 배려를 배려를... 아 그런지 애초 안 했어? 어 그러실 수 있어. 원, 설, 디노. 디노. 아니, 보는데 난 몰랐어. 진짜 끝까지만 보이다가는... 내가 오늘... 형 이거 완전 형 더 보여줘. 오늘 무대할 때 디노... 완전 이렇게 탁 털어줘. 아 이게 보여준다고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맞아. 오늘 무대 끝나고... 풀샷을... 어 풀샷. 오늘 우리가 무대를 하잖아. 무대를 하고 난 다음에 촬영한 거를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와 디노가 모니터를 딱 처음부터 멋있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자기 파트만 이렇게 넘겨가지고... 맞아 맞아. 자기 파트만... 제가 언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아까... 시간이 없을 때는... 모니터 하고 싶어서 디노야 옆에 앉아서 같이 마. 자기 파트만 보고 딱 빠져. 아 그 사전화 파트만. 시간이 없어. 네 맞아요. 맞아요. 역시. 굉장히... 이번 활동을 좀 하면서 더 많이 느낀 거는 캐럿분들이 이른 아침에 응원하러 와주시는 게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수미차 그... 응원법 영상을 또 찾아봤어요. 네. 대박이더라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약간... 우리가 수미차 처음 배웠을 때의 감정이지 않을까? 맞아 맞아. 승리 엄청 찰 것 같아. 그리고 응원법을 하려고 했는데... 캐럿들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걸 또 해내는 우리 캐럿들. 맞아 맞아. 민규도 들어왔습니다. 팬과 가수는 똑같다고. 네. 도겸이도 들어왔습니다. 아 도겸이도 들어왔습니다. 리밋을 정해놓지 않아. 예스. 예스. 민규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 인가 MC에다가 그... 아주 모니터를 보니까... 네. 형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펌그라운드 좋아. 민규 형이 또 많이 잡히네. 사랑을 아주 싫어. 그만큼 표정도 열심히 하고... 저 너무 멋있었어요. 네. 멋있게 하면 좋죠. 근데 오늘 도겸이 형 베레모 유유... 아 베레모 처음 써봅니다. 아 진짜? 처음이야. 아 미안. 나였구나. 너 어제 패드도 내가 씌워줬잖아. 아 그거 봐 이거 진짜 방송에서는... 진짜 처음이야? 어 처음이야. 대박. 되게 원래 쓰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어색해. 원래 썼던 것처럼 근데 보는 사람은 잘 어울린다. 오늘 베레모라서 좀... 표정은 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치 왜냐면 생긴 게 홈이니까. 아 그쵸. 근데 약간 쓰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했습니다. 네. 어쨌든 셔츠가 이렇게... 첫 주 막방을 인가해서... 맞아요. 막방은 아니고... 첫 주의 마지막! 네. 했는데... 아직 남았으니까... 남은 활동도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죠. 그 뒤에도 이제 셔츠 챔피언 컴백도 있고... 그렇죠. 그 뒤의 무대도 홈을 저희가 좀 더... 따뜻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희들이 워낙 신나는 무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 홈에서도 좀 많은 포인트가...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햇살을 가야 합니다. 색깔... 자켓이 그거 같다, 형. 그... 말해. 고객님 오늘 나비네요, 나비. 잠잠인데? 이경!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 우리 이제 들어가요? 어. 저희는 이제 팬사인을 들어가 봐야 돼서... 네. V LIVE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신 캐럭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무나 주신 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